천안시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의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 천안의료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의료적 피로가 낮은 수급자가 퇴원 후 재가에서 완결성 있는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.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천안의료원은 의료급여 퇴원자의 요구도를 평가하고 적합한 케어플랜을 수립하며 상담 및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입원 없이 재가에서 의료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입니다. 또한 천안시는 의료급여 퇴원자가 자신의 집에서 불편함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봄, 식사, 이동지원을 필수적으로 지원하고 선택적으로 주거개선이나 매입임대주택 제공 등 주거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. 천안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과 연계하여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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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